자 2020년도 9월 4일 아침 8시 15분 입니다 자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아주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습니다 뭐 아침서부터 뉴스 화재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하고 그리고 smp가 지금 어제 뭐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짱이 이제 국내 종합주가가 일단 폭락장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음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일이 어제 터졌습니다 어제 제가 주관장에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제 방송을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하나대투가 이 국내 주식창하고 해외 선물창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놔서 장중에 이제 국내 주식 시황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해외 선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는데 오늘 잘하면 경제대공황의 첫 신호탄이 터질 수도 있다 라는 방송을 제가 어제 장중에 저희 카페 회원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 야간장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아주 강한 반등이 왔지만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고 사기꾼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어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로 얘기하면 S&P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왔죠 그 바람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강한 반등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S&P하고 나스닥하고는 강한 반등으로 끝났지만 어제 내가 새벽에 본 결과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의 움직임이 대단히 이상하다 아주 위험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오늘 야간장에 S&P하고 나스닥하고 위험구간이 올 수 있다 만약에 급락이 오게 되면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될 수 있는 첫 신호탄이 터질 것 같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돼서 제가 어제 급하게 야간 방송을 하면서 급락장을 예측을 한 것을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꿈속에서 제가 선물옵션 꿈속이야기가 140편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3시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장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잠시 눈 좀 붙이자고 그러고 잠을 잤는데 새벽 5시까지 5시 55분에 깨어났습니다 선물옵션 꿈속이야기가 140편인데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선물옵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올 때마다 꿈속에서 제가 손목을 하는데 제 꿈이 거의 뭐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오늘은 제가 이 친구는 제 꿈이 맞지 않았으면 제발 좋겠어요 꿈속에서 바쿠호드라는 인물이 나스닥이라는 뚝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는 꿈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그리고 새벽 5시 55분에 깨어났는데 오늘 이거 바쿠호드 사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선물옵션 방송 해외 선물 방송을 하면서 제가 차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를 몇 개를 보냐면요 마흔 두 개를 봐요 마흔 두 개를 보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차트가 잘 움직이는데 미국 본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이 마흔 두 개의 지표를 제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차트가 뻗어 버립니다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사양이 나쁜 건 아닌데 차트가 뻗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제 이제 차트가 뻗었길래 바쿠호드가 혹시 나스닥이나 S&P 이제 나스닥을 요새 많이 타니까 그래도 바쿠호드 방송을 TV로 틀은 겁니다 제가 틀면서 딱 보니까 앉아 가지고 나스닥에 물려 가지고 손실이 그때 당시에 400 몇 십만 원에 나스닥에 물려 가지고 뭐 500만 원이 넘게 손실이 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 S&P가 어떻게 제 차트는 뻗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바쿠호드라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바쿠호하고 나하고 두 손을 맞잡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 채널이 유명 채널이 아니다가 보니까 좀 아쉽다 뭐 이래 가면서 이제 방송을 끝냈는데 바쿠호드가 꿈속에서 자망하는 꿈을 꿔 가지고 저 친구가 어제 너무 손실이 많이 났는데 중간에서 먹고 거의 천만 원 넘게 손실이 나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나 그러고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이제 5시 새벽 5시 55분에 딱 보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일부 회복을 하면서 여기 여기 바닥을 찍고 일부 회복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 또 월간험들이 또 장난을 또 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야간장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1분 차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1분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제 몇시냐면요 8시 반입니다 저녁 8시 반 저녁 8시 반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저녁 8시 반이면은 뭐 대충 요정도 됩니다 요게 요기가 18시니까 맞나 아 6시네 20시 20시 반이니까 요기네 요기 자 요기가 이제 8시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간대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방송을 하면서 지금 시간을 잘 봐라 지금 시간에 현재의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이거 오늘 대폭락이 올 수 있다 경제대 공황이 터지는 첫 신호탄이 오늘 여기서 터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시황 분석을 왜 내렸냐면 그저께죠 그저께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에서 제가 대단히 이상한 징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주관장에도 제가 거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아마 국제유가 갖고 또 장난을 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 며칠 안에 트럼프가 또 국제유가 갖고 또 아마 SNS 트위터로 또 엄한 짓거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러고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것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국제정세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마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제유가 갖고 트럼프가 또 한 번 거론을 하는 시기가 빠른 날짜 안에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고요 야간장에 이거 어제 야간장이죠 어제 야간장에 이제 야간장에 전날 국제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한 징조를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오늘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주간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 야간장이 변수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차트가 미국 본장이 열리면서 이제 차트가 뻗어가지고 박호도 방송을 TV로 틀었어요 제가 그 친구는 이제 1분봉 하나만 보기 때문에 차트가 뻗을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고서 저 친구가 크게 손실이 나서 야 잘못하면 저 박호도 오늘 저 계좌 박살 나갔다 저거 그대로 저거 계속 존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이제 계속 실시간 분석을 하면서 얼마까지 깨진다 얼마까지 깨진다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것을 제가 채팅창을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주가가 빠지길래 야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땜 하나는 이제 겨우 막았다 터진 뚝이 지금 땜이 하나 터졌는데 땜이 하나 터졌는데 그 땜 터진 거는 지금 이제 겨우 막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막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급한 분은 꺼진 것 같은데 이게 나스닥하고 S&P가 멀쩡하게 자리에 있다가 이제 땜 하나를 겨우 막아놨는데 앉아가지고 이 나스닥하고 S&P의 거대한 땜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 뚝 하나 막았는데 뚝이 양쪽에서 두 개가 양쪽에서 터져버리면 이거 경제대공황이 오는 첫 신호탄으로 내가 결정을 짓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자료를 증빙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그러고서 제가 닉네임 썸네일을 급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분석이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정확한 시험 분석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 이야기는 증거자료는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코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제 꿈이 워낙 100%라고 얘기하면은 좀 잘 안 믿겠지만 이 친구가 제 꿈이 정말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선물옵션 꿈속이야기 140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대공황의 첫 신호탄이 터졌다 금융뚝이 터졌다는 거죠 나스닥에 휩쓸려 운명을 같이한 바코드의 사망 정말 사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꿈이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저는 이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친구 성격이 어떤데 아마 그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해외 선물의 트레이더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 아주 저도 가끔마다 재미나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 활력서도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바코드로 난 친구가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하고 두 손을 맞잡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요 설마 뭐 천몇백만 원 손실 났다고 자살을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고 이제 꿈속에서 내용이 어제 그 친구가 나스닥에 투자를 미니 나스닥에다가 이제 여덟 개학을 투자를 했는데 계속 이제 손실이 오는데 잘못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100% 확률이 저는 장중에 방송을 했어요 저 친구가 저거 빨리 정리 안 하면 아마 반대 매매로 날라갈 것 같다 로스코스로 날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나스닥에 이제 뚝이 터지면서 이제 운명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손실을 봤다라는 게 이제 꿈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호두가 뭐 사망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 꿈이 이거 이런 방송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그냥 제발 제가 이 또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박호두가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면 갖지 말라고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제가 이 꿈속 이야기로 오늘 글을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아유 이거 무슨 글이 이렇게 나왔나 아 참 이거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좀 떼야 되는데 아 이거 방송을 할 수 이게 일일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꿈속에서 이제 내용은요 어 잠깐만요 아 이후에 자료가 이런 자료가 준비가 됐지 차라리 요걸 빼버리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요 방송을 하면서 아 여기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9월 3일 나스닥 S&P500 그 다음에 나스닥 하락장 이상 전조 이래가지고 제가 글 썼죠 이 썸네일을 보시면 나스닥 S&P500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이제 글을 쓰면서 썸네일이 뭐라고 그랬냐 이때 시간이 거의 8시 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동영상 녹음을 하면서 올렸으니까 8시 한 4,50분 정도 됐을 겁니다 8시 30분에 주가를 주목하라라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으로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대금락이 올 것 같다 라고 제가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가라고 이제 중간에서 또 한번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대공황의 뚝은 하나는 일단 막았다 라고 제가 이제 글을 썸네일을 적었어요 그게 이제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S&P하고 나스닥이 오늘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한 건 바로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국제유가 크루드오일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퍼졌고 그리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난 포지션이 구축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냥 하락장이 아니라 엄청난 매도세력이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어제 크루드오일이 포지션이 아직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오늘 S&P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S&P하고 나스닥은 뭐 그냥 단순한 조정장 뭐 약간 뭐 종합주가가 그냥 음복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스닥하고 S&P가 이제 급락하기 전에 이게 뚝이 막 터지려고 할 때 일단 대공황의 첫 번째 뚝은 일단 막았다 이게 뚝이야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녹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뚝 하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뚝 하나 터지는 거 이거 겨우 막았는데 이미 유실이 시작이 돼가지고 좌우측에서 연달아서 뚝이 터져버리면 이거 대책이 없다 근데 일단 뭐 첫 번째 뚝은 이제 급한 거는 막았다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이 시간대에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후로 크루드 오일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서 나스닥하고 S&P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길래 그러면서 반등권이 와야 되는데 반등권이 못 오길래 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 오늘 대공황의 뚝이 얘 첫 번째 뚝은 막았는데 일단 급한 부분은 막았는데 얘네들이 반등을 못하면 대공황의 뚝이 양쪽에서 좌우측에서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이런 증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야 이거 오늘 또 한번 대폭락이 올 확률이 높다 이 전초점이 대공황의 시발점 전초 증세가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급하게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올린 시간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놈이냐면요 제 시향 분석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방송을 누적적으로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쓸데없이 이렇게 엄한 얘기 이런 글을 함부로 안 쓰거든요 제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고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저는 글 하나를 쓸 때 그 다음에 제목 포스트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쓸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요 이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제 2IMF 세계 금융위기에서 붉은 태양의 위기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동영상으로 뭐 일단 제 포스트를 보신 분들은 누차 알지만 자 이때에요 이때 자 이날이죠 자 이곳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스 S&P가 이게 이제 굵은 선이 21선 이거든요 21선인데 자 이때도 21선이 깨졌고 이때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수도 없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잘 보시면 요 날 한번 급락이 왔고요 요 날 급락이 왔습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포스트 쓴 날이 포스트 쓴 날이 요 날이니까 요 날 아침에 아침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2020년도 2월 26일 아침 7시 58분에 글을 쓴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증조가 터졌다 다우지스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글을 쓴 날입니다 자 글을 쓴 날 이후로 주가가 그날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날서부터 급락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그러면은 전날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야간장에 뭐 이상이 없잖아요 종합주가 21선에서 그냥 조정받은 것 뿐이지 뭐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대단히 이상한 증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미국 다우디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제가 해외 선물을 계속 누적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해외 선물을 매일 투자를 하거든요 매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날이에요 이 날 자 미국 다우지스 그 다음에 S&P 주식 현물을 월과 애들이 다 내다 팔아먹고 요 날 저녁 때 요 날 저녁 때 주가가 뭐 급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상승장이 조정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은봉으로 끝난 날 월과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 보고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이미 내다 팔아먹은 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전서부터 계속 자료를 축적을 했어요 축적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날 하방 포지션에다가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쌓는 걸 보고 제가 지난 십 몇 년 동안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야 지난 십 몇 년 동안에 이런 현상이 없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야 이거 아무래도 이 어마어마한 하락장 포지션이 지난 십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야 이거 대풍락이 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장이 여기서 새벽 장이 끝났을 때 제가 아침장에 여기다가 아침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다가 포스트를 썼어요 야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카페 회원들한테 빨리 알리려고 간단하게 글을 쓰면서 밑에 댓글에다가 계속 주고 받았죠 대풍락이 올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주식 수익 나는 거 전부 다 빨리 빨리 정리를 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카페 회원들은 제 이야기를 단 한 명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날 급락하고 이날까지 급락을 하니까 경제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트럼프하고 샌더슨하고 경합을 벌이는데 샌더슨이 우세하다 이건 자본주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다 라고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풍락이 왔다라고 폭락한 이유를 이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권이 오다가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날서부터 코로나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날서부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경제방송 그 다음에 경제방송 뉴스 언론들 단 한 명도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월가의 움직임을 다 손바닥 안에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날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터진 게 아니고 이거는 월가들이 이미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고 그것에 대한 뉴스를 재생산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후폭풍을 강하게 주가를 밀어붙이는 재료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비달토록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면서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제가 종료를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공지글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유사투자 자문업 후원금 종료 이래가지고 유사투자 자문업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지들고 빠지면서 전 재산이 다 탕진되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주식 추천하면서 밥벌이는 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깃바닥에 나아앉게 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텐데 그런 세상이 올 때에 지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하늘이 저한테 이런 능력을 줬는지 조상이 주었는지 하느님이든 부처님이 어느 누군가는 이런 능력을 주었겠죠 세상을 미리 읽어보는 그런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을 평상시에는 뭐 돈벌이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지식으로 내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는 할 수 없다 물론 앞으로 이제 대공황이 끝나고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종목 추천을 하면서 회비를 받아 먹고 수익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빌바닥에 나아앉게 되는 세상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때만큼은 내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을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제가 이날 2020년 5월 11일 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카페에다가 종료를 하겠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종료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박입니다 초대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로 연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국가부도의 날 제2의 IMF 대공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1000%에서 많게는 3000%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에요 230탄을 제가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를 하면 초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끄마다 주식이 멀쩡하게 종합주가가 올라가는데 대폭낙장이 온다 대폭낙장이 온다라고 방송을 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좀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동학개미운동 매일 테레비에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증권방송TV 앉아가지고 유명한 애널들 앉아서 개미들한테 주식 사라 주식 사라 말이야 종합주가 3000간다 3000간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을 하고 언론이 동학개미운동으로 어느 날에서부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딱 내걸고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득권 세력들한테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전재산 말아먹지 마라 조심해라 자 종합주가가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2000차 올해 3월달에 1400포인트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300% 400% 500%씩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그런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물려버렸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대폭락이 오면 여러분들 전재산 다 말아먹는다 그러니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몰라도 그리고 서로 대공황이 와도 언젠가는 주가라는 게 좋은 종목은 회복을 하니 물려도 아직 덜 오른 종목 물려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이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라 그래야 물려도 물려도 대폭락이 와서 물려도 여러분들이 주식 신용대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식자금만 대출받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질 것이다 견딜 수 있다 그러니 많이 오른 종목에 쫓아붙지 말고 제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정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매수해놓고 홀딩을 해라 그랬다가 만에 하나 대폭락이 오면 이거는 더 큰 기회가 오는 것이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십시오라고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탄을 추천을 하고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카페의 회원들만 바닥주를 매수해 가지고 600% 700% 300%까지 수익이 다 터졌어요 제가 이거를 후원 제도로 종목을 추천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제가 종료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종료를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고 10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종목 추천이 보통 기본이 한 종목이 천만 원입니다 비싼 거는 5천만 원 많은 거는 1억짜리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100만 원을 후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 오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홀딩해라 300% 수익이 날 때까지 300% 오를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받고 믿고 홀딩할 수 있도록 내가 배당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배당금을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가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입니다 300%가 도달이 됐어요 계속 배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내는 돈을 갖고 저는 배당을 줬어요 매달 그러다가 177탄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매수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자리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댓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당이 이제 끝났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아까 제 글 보셨는데 여기 나오죠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4회 하는 건 감사합니다 배당금 입증합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 300% 수익권 도달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300% 300%가 아니고요 우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바닥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700% 넘게 올랐는데 중간에서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있잖아요 한아계님, 울산산단님, 한이님, 히란나님, 천사님, 우리님 약속한 것대로 평균 3,000원에서 4,500원의 중간에서 매수한 겁니다 바닥에서 매수했을 때는 벌써 이미 700%가 넘었고요 3,500원에서 4,000원의 분석어 이때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수익률이 300%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달려라 하니가 너무 빨리 와도 안 좋다 배당금 6%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배당금을 했고 이때 투자하신 회원님들은 다 30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박호두의 사망 아마 제가 그냥 꿈을 선몽을 잘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경제대공황의 첫 신호탄 금융뚝이 터졌다 나스닥에 휩쓸려서 운명을 같이 한 박호두의 사망 이거를 제가 꿈을 이제 꿈풀이를 하면 박호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스닥에 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스닥에 막 휩쓸려 나간 거죠 뚝이 터졌는데 그걸 존보를 한다고 땜이 터졌는데 존보를 한다고 그게 견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무조건 존보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운명을 같이 했다 어제 투자한 투자금이 다 손실로 이어져서 원금이 다 그냥 날아갈 것 같아서 그게 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꿈풀이를 하고 있는데 설마 박호두가 죽지는 않았겠죠 저 친구가 그럴 정도 벤탈이 없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박호두가 참 재밌는 캐릭터고 그리고 내가 저 친구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박호두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해외 선물 방향을 잘 제시를 해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해서 내가 문자를 한번 보냈는데 카톡을 한번 보냈는데 박호두라는 친구가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하루에도 아마 수천 개씩 올 거예요 수백 개 그러니 이제 제 카톡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핸드폰 연락처를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핸드폰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한번 2년의 고리를 맺어서 나랑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방송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됐든 뭐 2년의 고리가 안 맺어졌는데 오늘 꿈속에서 사망했다는 꿈을 꾸고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만에 하나 어제 정말로 이 친구가 계속 지금 손실이 누적적으로 와서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설마 혹시 뭐 멘탈 갑인 박호두가 나쁜 생각을 갖지는 않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됐든 내가 거론을 해서 한번 희망을 주고 싶어 가지고 내 글을 보면 저 친구가 야 이거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제목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2년의 고리가 돼서 저 친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는 마음에 제가 포스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꿈속이야기 140편에 아무튼 뭐 별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마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제 꿈의 해석은 아마 그냥 나스닥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제산상 손실이 크게 왔다라는 것이겠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꿈속 이야기를 하면서 꿈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보호하고 크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헛떳헛떳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위험 대응을 하시면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위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여기 보면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잖아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가장 유명한 요새 아주 가장 핫한 그 슈퍼 개미라는 분이 있어요 차트 차트는 그거는 후행성 지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보고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람이 물론 실력이 있고 그 친구가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 슈퍼 개미로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개미들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이제 종목도 발굴하고 자료도 유튜브로 계속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회원이 뭐 급속도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십 몇 명이 넘었는데 저는 이렇게 백점 백승을 하면서 시황 분석을 해주는데도 지금 구독자가 지금 몇 백만밖에 안 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 친구가 그 슈퍼 개미 그 친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은 자기 지식 안에서만 재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건 기술적 지표는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이 아닙니다 선행성 지표가 맞고요 제가 이야기 해 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선행성 지표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다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안 틀린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제 예측이 틀려야죠 기술적 지표는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거의 99%로 맞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강구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그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기술적 지표는 슈퍼그래머가 얘기하니까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 지표다 라고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이게 참 투자자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금 곧 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요 방송 마무리하고 제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장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걸로 우와 알찬 알찬